수시버거 수시버거 하더니 진짜 수시버거는 만들어버린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세돌 랩툰 최종병기 전통선생님 이세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박수 일단 저도 한번 쓱 봤는데요 아주 레전드 보여 대박입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단원콕 제가 사놓으면서 모든 랩툰 중에서 최고의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거죠 아 맞다 그리고 이번에 나올 랩툰 OST 오플랍도 너무 잘 뽑혔거든요 아마 호불호 소리 안 날리고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뮤비 퀄리티 적극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니 왁팬님 그래서 차세덜 굿즈는 어제죠 아니 사람들 보기도 전에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면 어쩌려고 에이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봐줄 것 같단 말이야 아니 소울어요? 아니 맨날 툭하면 울어 왁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 좋으신가 어떡해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얼마나 공감 능력이 좋은 거야 르르다 근데 우리 웹툰 나와요? 몰랐네 야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요 찬네미 딸기 주스를 마시고 지각하고 개회가 나는 세계관 이거 맞나요? 아 왜 아이돌스럽고 좋기만 하면 어... 너무 왠지 좋아할 것 같았어 나... 나... 나도 마법소녀의 길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오 마법소녀 좋은데 마법소녀? 왜? 뭐야 그 귀염 뽀짝한 건? 그 정도로 싫은 거야? 아이돌이 귀염은 좋은 거지 요술봉 들고 단순도 하고 얼마나 좋니? 나도 요술봉 있어 그게 왜 요술봉이니? 이걸로 한 대 쳐맞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든 어? 피찬 언니 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일찍 왔네 안녕하세요 밤새 게임하다 늦었네요 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아니 밤새 게임하다 늦었다니까? 내가 일배라 되잖냐? 왜 네가 화내? 그리고 아무도 뭐라도 안 했어 언니 언니도 전투소년 컨셉 맘에 들지? 어어 좋네 좋네 아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역시 찬미 언니밖에 없다니깐 자 내 아식쭉 이제 웹툰 나오는 기념으로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진행할 거예요 이름하여 미로 팬사인회 아 미로에서 도망치다가 팬분들한테 잡히면 사인해주는 그런 건가요? 오 재밌되는데 금방에 괜찮은 기획이네요 아니 님들이 전투를 하는데 왜 도망을 봐요? 잡아야지 에잉? 아니 저희 팬들인데 당연히 사인받고 싶어 맺혀 누가 더 만나도 했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군요 뭐예요 갑자기? 요즘 밀고 계신 유행어래 어 뭐 대충 그런 걸로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군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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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래요 법안님 말해보세요 짜잔 뭐야 이거 브레타존 그림인가?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에잉 왁배님 농담도 심하셔 이세들끼리 바다 놀러가서 물놀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웹툰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세들 현실 합방에 가고 싶습니다 진짜 웹툰이랑 아무 상관없었어 아니 맨날 간다고 말만 하고 언제나 할 건데 아 근데 우리 다 진짜로 만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서 음 그렇지 아직은 이러다고 생각해 나도 난 좋은데 특히 웹툰은 전실 합방이라는 단어 듣자마자 거품을 먹었고 기결했어 아 죽어도 싫어 정신 차려 김림파 와 대박 미쳤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아 역시 할 때라는 미션이 뭡니까? 오늘 저녁은 마라탕이다 그냥 집에 가 와 잘 만들었다 이거 아 아 잔인은 마라탕이 먹고 싶었나봐요 뭐 아 하하하하 오케이 좋아요 음 비하인드 되게 귀엽다 아니 막 갑자기 왜 귀엽냐 하하하하 아 허락을 받고 AI를 사용하셔 아 그래요 오 ㅎ ㅋ ㅋ ㅎ ㅎ ㅎ ㅎ począt 뭐야 타니 어디가 ㅋ 뭐야 뭐야 ?! 오 뭐야 오우 나 멋있는데 ㅋㅋ 뭐야 ㅎ 彬 8 AI 대첨 더빙